빌리보소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집콕 놀이라는 것인데 집콕 놀이가 열풍이라고 그래요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퍼즐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 집콕 놀이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독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독서 많이 하십니까?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데 좀 줄이시고 성경읽기 또 독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고전입니다 하나는 존 버넨이 쓴 철로역정이고 또 하나는 토마스 아켄비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은 일반적으로 성경 외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파스켈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어그마다 토마스 아켄비스의 심오한 신앙과 성실한 겸손과 순수한 경건이 마음의 진수에서 울려 나오는 낭낭한 은방울 소리처럼 표출되어 있다 그랬어요 원래 토마스 아켄비스는 네덜란드 출생이죠 1379년에 캠펜이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탄생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지금도 캠펜은 아주 경건한 도시고 거기에 좋은 캠펜 신학교가 있죠 그가 9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 성경필독을 내보냈다고 해요 아마 이게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쓴 아주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한과 찬송가와 전기 등을 수없이 지피를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아켄비스가 쓴 글기 끝에 가로 놓고 가로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한 천 구절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에 성경 구절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 성경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천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썼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천여 구절을 인용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의 본보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금주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본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어투를 닮는다든지 또 그의 생각과 철학과 심지어는 자세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리포 교인들에게 한 분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닮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받으라고 합니다 누구들 본받으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물론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너희들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본받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를 본받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를 본받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라 오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품으라는 이 단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단어가 헬로우로 프로네이트인데 프로네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이 너희들 안에 있게 하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너희들 안에 똑같이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리포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 안에 있게 하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빌리포서를 지금 2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빌리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나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에도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빌리포 교회의 불완전함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품어 아멘! 여기 보니까 2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무엇입니까? 하나 됨이죠, 하나 됨 하나 되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그게 5절이에요 너희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 학교 때 가끔 어린이 주일에 어른들 앞에서 독창을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제일 가슴이 콩닥콩닥 튈 때가 노래할 때입니다 노래를 가끔 하다 보면 너무너무 떨릴 때가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13살짜리가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정동홍인가 하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에 미스터트로에서 5등인가 했던데 무대에 서면 안 떨린대요 저는 노래만 하면 떨리거든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가는 찬양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 달밤에 벌어지는 연꽃잎처럼 우리들을 다정히 불러주어요 우리들을 다정히 불러주어요 그때는 이거보다 더 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뭐 한 40년 후 50년 가까이 지나서 이 찬송과 가사를 좀 이렇게 음미해 보니까 가사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고요한 연못이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달밤에 벌어지는 연꽃잎 같다 하필이면 왜 또 연꽃잎입니까 그리고 달밤에 연꽃이 벌어지는 거 봤어요? 왜 못 봤어요 그런데 이해는 가요 이 작사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린아이들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사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 스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죠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겸손함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중요한 기독론적으로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죠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독론이죠 예수님의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6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육신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체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 본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이 본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형태가 본체예요 근본적인 형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것은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이었어요? 인간 아니었어요? 인간이었어요 100% 인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소유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위일체죠 전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똑같이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 같이 되었다 그래서 신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어떻게 했댑니까? 비워 이것이 바로 성육신에서 중요한 비움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웠다 그 스스로를 비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위치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종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은혜가 됐던 게 종의 형체입니다 여기서 종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가장 천하다는 것입니다 무시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들렘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귀함을 버리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오신 그 비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두계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뭘 말합니까? 너희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너무너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가지십시오 물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적당한 것도 없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적당하지 않더라도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용 5장 3절에서 심령에 가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지어 기도할 때도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채우려고 기도하십니까? 비우려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채우려고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욕심, 그리고 내 자존심 나의 이 욕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비움이죠 그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무력과 잘못된 그러한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울 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적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무력과 잘못된 욕망 그리고 내가 주인 되려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을 주인 삼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오늘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7,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어요 동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마음으로만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마음만 갖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마음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이라든지 다투면 하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남을 낮게 여겨라 네 일을 돌봐라 다른 사람들도 돌봐라 행동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이에요 각각 이 말씀 제자 훈련 우리 받을 때 암송 구절인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각기가 일하는 게 나요 각각 마음은 우리가 하나가 돼 공동체가 하나가 돼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하는 건 뭐예요? 각각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어려워하고 있는데 역시 음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사는 공동체로 모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안 보이니까 너무 허전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AI 시대 21세기는 개인 영성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영성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고 공동체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교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공동체 이후에 개인적으로 혼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개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개인으로 목상하고 개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개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개인의 영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 더 해야 되지만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소중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동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에 클라이막스가 뭐냐 성경을 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지 않음에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복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복종하십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죠 누가 보금 22장 42들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송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함을 아버지의 뜻으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목상했잖아요 날마다 푸는 선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한 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라 나와 함께하시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항상 그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고 두렵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먼저 항상 아니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복종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지만 십자가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은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어디로 파송이 됐죠? 제주도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아주 못살게 구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술도 잘 마시고 아주 박치기를 또 잘했어요 기밀의 피를 받았는지 박치기를 또 그렇게 잘했는데 평양의 선교사들이 보금전하는 걸 그렇게 못 봤어요 그 당시에 마포삼렬, 샘웰 마펫이 보금을 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금전하는 걸 몇 번 두고두고 보다가 못 봐가지고는 어느 날 돌을 던졌는데 다위처럼 그렇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마포삼렬 성교사님의 턱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피를 흘리고 그걸 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환하게 되고 어떤 한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자꾸 자기가 돌 던져가지고 마포삼렬 성교사님이 턱이 깨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듭납니다 그리고 보금전도자가 돼가지고는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그가 1907년에 제주도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1907년이 사실은 그 당시에 평양대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제주도로 성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 당시 제주도, 지금도 제주도는 성교하기 어렵습니다 보금 신자율이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중고등학교 때 이기풍 성교사님의 영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처음 갔더니 그냥 동굴에서 살았는데 집도 없으니까 구렁이가 나오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겨우 물만 마시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에 가려고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는 것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가거든요 성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마포삼일 성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보섬절 성교사님 답장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답장이 됐냐 당신의 편지를 보니 포기하고 싶다고 하니 지금 내 턱에는 당신이 나에게 던졌던 돌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상처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죠 무슨 말입니까? 그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복정합니다 그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다심을 하죠 여러분 나중에 1941년에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합니다 감옥에서 죽습니다 참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놀라운 그런 족족을 남긴 성교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참 복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본받지를 못하냐면 복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종은 십자가를 요구해요 십자가까지 가는 게 복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야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기 어려워요 오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건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행동이에요 십자가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비하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죠 바로 9절부터 11절 이건 사실은 찬송과 같아요 찬송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우리 비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가정의 시에 비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날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높여줄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저는 기대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역사 승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을 모두 다 목도 앞에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분받읍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를 자꾸자꾸 비워야 돼요 빈 마음이 될 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종에 이르는 행동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발전 1차 발전